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마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저의 유튜브 수익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저의 소식과 동영상과 그런 걸 너무 많이 원하시고 또 일상생활도 원하시는데 근데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화질이 안 좋아요. 좀 카메라가 오래되는데 좋은 거면 좋겠어요. 이런 거가 있어서 일단 동영상을 잘 만들 수 있게끔 고프로를 샀어요. 유튜브 수익이 오자마자 사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고 또 퀄리티도 좋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배터리가 계속 나가가지고 촬영을 다 할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면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도 계속 막 30분 정도 하고 그러면 계속 제가 충전화로 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또 돌아다녀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 자연스러운 동영상이 안 만들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동영상을 좋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맨날 저의 소식도 알려주면 좋고 또 여러분들 소식도 알면 좋고 고프로 12 프로 사게 됐어요. 블랙으로 제가 이걸 언박싱을 안 할 거예요. 언박싱을 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를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 여러분 제 동영상이 너무 좋은 걸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자 어 엄마야 해피야 조용히야 언니 너무 기뻐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있어 조용히 해피가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자 요렇게 고프로를 사게 됐어요. 우와 이쁘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집착하게 됐더라구요. 화질이 좋고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고프로 입고 그런거 보면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나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하지가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지도 부족하고 영상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와 진짜 이렇게 카메라를 사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케이블이 있구요. 또 보조 배터리 하나 있구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아마도 이거 밑에 껴서 스탠드에 필요한 물건 같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끼는거 같고 어디 붙여서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거는 맞겠다. 이거 이거 같은데요. 이거 밑에 여기 끼는거 같은데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긴 샀지만 아직 잘 모르는 모르는게 있어서 일단 설명서를 아주 잘 읽어보고 어 저 보이죠 어 카메라에 저 보이죠 우와 켜볼까요 밧데리 넣어야지 켜지 일단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빠꺼를 몇번 봐서 어떻게 켜는지 어떻게 뭘 작동하는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보조 밧데리 넣고 아주 귀하게 써야죠 10년만 년에 쓸 겁니다. 뱃살을 샀는데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이거를 한 10년 20년 10년 20년도 말고 난 30년 사용할래요. 이거를 돈 안 쓰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리고 제가 그 3대에서 이렇게 SD 카드도 샀어요. SD 카드도 샀고 이 SD 카드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많이 이런 동영상을 봐가지고 고프로 빨리 오 켜졌어 켜졌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거죠 오오 좀 괜찮아졌는데 이쁘네 오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걸 사면서 당연히 이 배터리도 제가 물어봤는데 1시간 아니면 많이라도 1시간 반 정도면 이 배터리가 끝난데요 그래서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더 필요하대요 제가 돈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좋은 동영상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착하고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조 배터리도 샀어요 이렇게 자 난 난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충전할 수 있게 여기 충전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고프로를 사게 됐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가 고프로도 사고 유튜브도 하고 또 당연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다 한국이 좋아서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예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오게 되고 그런 모든 감정을 보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었고 파키스탄에 와서 힘들게 그리고 진짜 많은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나의 자신을 알려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 진짜 약속하고 동영상도 나오고 재밌는 동영상 화질 좋고 편집 좋고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나 이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진짜 진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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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활동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에 진짜 좋은 영상으로 올테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